작년 10월 카니와 아디다스가 결별한 이후에 이지 제품이 리셀 시장에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나온 게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파서블 킥스라고 미국이 한 17개 정도 매장을 받고 있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는 리셀 샵 자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파서블 킥스에서 한 달에 한 3만 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지 제품이 6천 건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량은 조금 줄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셀가 같은 경우는 이지 350 지브라를 예를 들자면 작년 10월에 260달러 전후에서 거래가 되던 게 올 3월에는 350달러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임파서블 킥스에서 판매된 이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한 30% 상승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스타익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타익스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세를 얘기할 때 이지 제품들은 분명 가격이 상승됐고 그리고 판매량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니커 씬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을 때 인기 있는 제품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추세입니다. 아디다스와 카네가 결별한 이후에 이지 제품 디자인 권한은 아디다스가 갖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이지 제품을 판매할 뜻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지 제품 이름을 바꿔서 다시 발매하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아디다스 이지 제품의 재고를 아디다스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올 초에 아디다스 CEO가 공식석상에서 올해 이지를 판매하지 않을 시 아디다스가 한 12억 유로 정도의 손실을 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전부 이지 제품이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지 제품을 판매했을 시에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만약에 판매하지 못했을 시에 발생하는 보관료라든가 부가적인 비용이 모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5억 유로도 상당의 이지 제품을 아디다스가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모두 이름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설비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완전히 현실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이지라는 제품의 가치는 이지라는 이름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판매했을 시에 아디다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왔던 루머 하나가 이제 기부하는 형식인데 이거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품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심는다는 100% 보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리셀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기부품으로 기부한다는 것은 그거 역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디다스 CEO가 공식석상에서 이지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겠다고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먼저 그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 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이지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500건 넘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액수도 액수지만은 비난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이지 제품은 스니커신에서 그러니까 리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 측에서는 거기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폐기하는 건에 대해서도 액수도 액수지만은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나머지는 전부 환경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 아디다스 CEO가 얘기하는 판매 방식은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은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수익금 중 일부를 이번 카니에의 발언으로 피해를 본 곳에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디다스 CEO가 판매를 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카니에가 인스타에 게시기를 올리면서 반유대주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이 좀 바뀌었음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지마피아가 5개월 만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뭔가 변화가 있긴 한 것 같고 그리고 3월부터 카니하고 아디다스하고 만난다는 루머가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날도 따뜻해지면서 폼매너 신으시기도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지 제품이 리셀 시장에서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다 보니까 이때쯤 하나 사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CEO가 공식석상에서 폐기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물건으로 기부하는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돈 들어가고요. 설비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름 바꾼 이후에 평가가 좋지 않다면 아디다스는 여러모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아디다스는 분명히 판매를 할 거고요. 아디다스 CEO가 말했듯이 그게 정가에 판매를 하든 아니면 아디다스 CEO 말대로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든 어쩌면은 좀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뵐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